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은은FTV 한글자막 by 한효정 괜찮은 느낌으로 난 꼭 낭을 알아 택배될 때 짜만들 말하네 좀 이뤄만 고려 또 이뤄만 고려 흘리베 달콤한 초콜릿 햇스킹처럼 녹아버리는 지금 내 기분 so lovely 평가와라 우습 속 하던 만저리는 저 겉 속에 흘려 발생될 걸 너길 바랄지 아무나 원하지 않아 해 나는 나를 담아라 너와 Fancy 저처럼 행복해도 될 것 only you Fancy you 너는 나 좋아하네 Fancy Fancy 지금 너의 바람에 Fancy yeah baby woo